더 이상 저는 당신에게 해줄게 없습니다. 혹시 한국에 있는 병원에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3년 전 저를 담당해 주던 의사의 이야기는 청천병력과 같았습니다.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 나는구나 절망했었죠. 더욱이 한국이라니 아시아의 작은 나라 미국보다도 훨씬 못사는 한국으로 가서 무엇을 하라는 것인가? 끝났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도련 한국병원을 추천하는 담당의사에게 화가 치밀었습니다. 오히려 사실대로 말해주면 좋으련만 나를 포기한 건가? 라고 생각했던 카터씨. 그래도 자신을 오랫동안 봐주시던 담당의사의 추천을 마다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희망의 끈을 가지고 한국으로 향했다고 하죠. 도대체 카터씨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간 이식 능력자로 유명한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이익중 교수님은 드라마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실제로 한국의 이식 수술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해외 기사와 커뮤니티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카터씨의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는 존 카터입니다. 한국의 의료진 덕분에 올해 53번째 생일도 맞이할 수 있었죠. 생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가족들과 축하 파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늘 기적같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 가족들은 저를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었을 수 있었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함께 행복하게 웃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 담당의사가 한국을 추천했을 때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가 되었구나 자포자기 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욕을 해도 어쩔 수 없지만 저는 그때 한국은 별보리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오래전부터 아파왔기에 한국의 의료기술이 좋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당연히 미국보다는 좋을 거라고 상상해 본 적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담당의사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한국에 있는 병원을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말이죠. 이제 날 포기하는구나.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인 스탠퍼드 대학병원에서도 수술하기 어려운 것을 어찌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제게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담당의사의 추천대로 한국에 가서 수술을 받거나 아님 그냥 이대로 죽거나 말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간 일부를 이식하는 생체 간 이식은 한국이 앞서 있다는 이야기를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벌써 병마와 싸움을 시작한 지 9년째입니다. 자동차 엔지니어였던 저는 누구보다 건강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일 때부터 자동차를 유독 좋아하더니 역시 자동차를 고치는 직업을 갖게 되었다고 부모님이 신기해하셨어요. 그럴듯한 정비소도 하나 갖게 되어 일에 더욱 매진할 수 있었죠.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잘 따라와줘 일을 하는 하루하루가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일을 사랑하는 만큼 오래 건강하게 일을 하고 싶었기에 운동도 꾸준히 하며 몸관리도 열심히 했습니다. 제 사랑하는 아내 엠마도 저를 항상 응원해 주었죠. 또한 사랑하는 딸아이가 웃는 모습만 봐도 힘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늘 감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행복만 계속될 줄 알았던 제 삶에 조금씩 이상 징후가 보였습니다. 조금만 일에 열중해도 금방 피곤해지기 시작했고 어지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일이 너무 많다 보니 그렇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고 또 넘어갔었습니다. 급기야는 어지럼증에 털썩 주저앉는 상황이 왔고 안되겠다 싶어 아내와 우리 지역의 큰 병원인 스탠퍼드 대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오랜 시간 이 검사 저 검사를 하는 과정에 갑자기 보통 일이 아니구나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보면 조금 더 몸의 변화에 예민했으면 병을 고치는데 수월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소용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우연한 기회에 제 사연을 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늘 자신의 몸의 변화에 기기울여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마주앉은 담당 의사의 표정은 상당히 굳어있었고 어찌할 바를 몰라했습니다. 어렵게 이야기를 꺼낸 의사는 제게 백혈병 전단계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9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그 순간 의사의 목소리 옆에서 탄식하는 아내의 흐느낌 그 공간의 공기까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골수 이영성 증후군이라고 하더군요. 처음 들어보는 병명에 어리둥절했지만 백혈병 전단계라고 하니 아직은 괜찮은 건가? 짧은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이어진 담당 의사의 말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경화가 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었죠. 한 가지 병이라고 해도 너무 슬프고 참담했을 텐데 백혈병과 강경화라니 이제 너의 세상이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서로 아무 말하지 못하고 한참을 안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왜 불행이 우리에게 찾아왔을까 엄망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정말 누구보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었죠. 원망과 분노에 빠져있을 때 엠마가 당신은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야 우리는 극복할 수 있어라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래 나는 강한 사람이었지 나는 당장 죽을 수 없어 아내와 딸아이를 위해 마음을 단단히 먹기로 했습니다. 우선 기초치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말과 함께 저의 긴 투병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완치할 수 없는 병이라고 하지만 증세를 완화시키면 비교적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희망도 있었습니다. 아내 엠마는 저의 건강을 위해 정말 애를 썼습니다. 균형 잡힌 건강 식단을 맥기니 제공해주기 위해 매일같이 머리를 싸매고 공부했습니다. 조금이라고 병을 이기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식단이 무엇인지 고민했었죠. 하루는 자기가 태어나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적은 처음이라고 웃으며 이야기하더군요. 너무너무 고마운 말이었습니다. 엠마를 위해서라도 극복해야 한다는 마음이었죠. 몸이 허락해 줄 때는 꾸준히 운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엠마도 함께 운동을 해주며 응원해 주었죠. 그러나 몸 상태가 생각처럼 쉽게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입원하고 퇴원하기를 몇 차례 반복하고 있을 때 담당이사는 항암치료를 위해서는 건강한 간을 이식받아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적합한 뇌사 기증자가 언제 나타날지 기약할 수 없는 암울한 상태였습니다. 엠마의 간 일부를 이식받는 게 거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죽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이대로 포기하고 죽어도 미련이 없었어요. 엠마는 자신이 적합한지 검사를 요청했고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반대했지만 엠마는 당신이 없는 삶은 내게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을 다잡은 우리였지만 의사는 제게 다시 사형선고를 내렸습니다. 너무 까다로운 수술이라며 고개를 가로 저었죠. 생체 간 이식 수술 자체가 어렵고 성공하더라도 고수질환 탓의 상태가 나빠질 확률이 더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은 미국 최고 수준의 의사들 아니냐 소리쳤습니다. 실의에 빠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맘이 편해졌습니다. 남은 시간 가족들과 더 행복하게 지내자 엠마가 힘든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며 애써 위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담당이사는 제게 제안했습니다. 생체 간 이식 수술은 한국이 훨씬 앞서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처음엔 외화했지만 결국 서울의 대형병원을 추천받고 우리는 그렇게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게 3년 전 봄이었습니다. 벌써 그렇게 되었네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몇천 건의 생체 간 이식을 성공했었다고 하더군요. 이식 후 생존율도 미국보다 월등히 좋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니 우리 가족에게 마지막 희망이 될 것 같다는 좋은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따뜻한 봄은 기분까지 좋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단박에 아시아의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던 것을 반성했습니다. 원래 사람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의 병원은 생각보다 엄청 컸고 엄청 분주했습니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쉬새 없이 돌아다녔고 밤낮 없이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랐던 것은 그들은 참으로 친절했습니다. 미국에서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하길 여러 차례 했었지만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늘 친절함과 미소를 잃지 않고 있었죠. 몸과 마음의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위안이 되었습니다. 또한 환자의 슬픔에 같이 공감해줄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재미있는 것은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시도 때도 없이 먹을 것을 나눠주었습니다.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지만 심심하거나 지루하지 않았어요. 정말 신기하게 뭘 나눠주는 걸 엄청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내에게 한국에서의 병원 생활은 놀랍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었죠. 한국병원의 담당 의사가 수술을 앞두고 어느 날 제 상태를 살피며 쉽지 않은 수술이 될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있는 딸에게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더군요. 담당 의사의 말에 신뢰가 느껴지며 딸이 미치도록 보고 싶었습니다. 수술 당일 날이 다가오자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아내도 자기도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저를 계속 토닥여줬습니다. 보통 12시간 안팎으로 걸리는 수술이었지만 저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수술을 마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 배를 연히 쉬운 상태가 아니었다고 했죠. 수술 시간이 20시간 가까이 되었다고 하니 얼마나 상태가 안 좋았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 후 회복 단계에서도 한두 차례 고비가 있었지만 한국의 의료진은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의료진들 덕분에 저도 안 해도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었어요. 처음 한국에 올 때는 따뜻한 봄이었지만 어느덧 여름이 되었고 그 여름 어떤 날 우리는 미국으로 귀국했죠. 제 수술을 주도해 주신 정 박사님은 정말 생명의 은인입니다. 또 한 번 생일을 맞이하게 되니 한국에서의 정말 꿈 같았던 모습들이 다시 한 번 스치고 지나가네요. 저를 향해 웃어주던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들 옆에서 항상 응원해 주던 다른 환자와 가족분들 그분들이 있었기에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회복이 빨리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열심히 관리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많은 꿈을 꾸며 다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날을 고대해 봅니다. 카터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 한국이 의학기술이 뛰어나다고 알고 있었지만 미국의 10대 병원에서도 포기한 수술을 한국 의료진이 훌륭히 성공해냈었다니 정말 뿌듯합니다. 카터씨의 가족이 머나먼 이국 땅인 한국에서의 병원 생활 동안 외롭지 않게 지내고 건강하게 귀국했었다니 정말 감동입니다.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